소정이들 뛰어 2층 올라가 봐 2층 올라가 봐 여기 2층 올라가 봐 누구 있나 가봐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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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이 뭐 수영장? 응 수영장도 아니고 가봐 누구 있나 가봐 너무 추워 아니 저기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다고 이불 아 하람이도 있는데 지금 마라 여기 봐 뛰어와 다시 올라와 형아는 형아는 춥다고 그냥 가버리네 춥대 너는 좋지 여기 왜 여자끼리 응? 여자끼리? 저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자가 이기니까 여자끼리 아이고 우리 하람이는 그냥 약간 추워도 여기가 좋지? 응 약간 추워도 여기가 좋아 보여? 보이기는? 아이고 까마귀가 나네 까마귀가 왜 나러 아이다